자, 골아온 2경기입니다. 이번에는 징그리랑 해결 준비가 있고요. 1경기에서 좀 못한 것들 붙게 해서 잘 치면 될 것 같아요. 좀 편한 마음으로. 재밌게, 재밌게 칩시다. 어떤 모드의 징그리를 보고 싶어요? 1번 깐족, 2번 초사연, 3번 교수님 뭐 해줄까? 골라 골라. 교수님으로다가. 교수님! 배우는. 오케이,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화이팅! 실력 보여주는 것보다 네, 이따구로 가자. 바쁘셨어. 시작! 야, 마디. 그것밖에 없긴 했다. 뭐, 진짜 모르겠다. 카리나 한 거리네, 카리나 한 거리네, 카리나. 아, 카리나 보이네. 진짜 저 멘트는 안 치려고 생각했던 걸 그대로 가져갔으면 해. 도전 우와! 나 진짜 에프력 가득 차있나 봐. 공감한데 저게. 아, 아. 아 제가 핏몬즈를 살짝 끌어봐요. 굿디안. 줄 좋아볼게요. 아 네. 빙빙 C C D E E E F F F 상의도 좀 더 사야겠다. 줄곤했다. 아 여기. 야. 내가 보니까 생각에 꽂힐 부분 없어. 어 4차장이다. 우리 커플룩 괜찮은데. 조금. 여러분 복장은. 아 이거야. 지금 모든 경례수가 다. 아 진짜 이제 가구치기 좋은 복장. 끝났다 이제. 아 진짜 재밌어. 유채아 켜 봉빈아 가자. 할께요. 살짝 애링으로 가르쳐. 아니.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돼. 왜 그냥 아쉽게. 아쉽게. 아 아니야. 아직 봐야 돼 봐야 돼 봐야 돼. 아 아 아 육채아. 아 육채아 누나네. 감사합니다. 아 육채아 누나네. 감사합니다. 우리 몇 년 처음 왔다 했지? 오래 봤잖아. 이럴 때 이길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데이터로 꺼내봐보고 이제 약간 진교수 빙리해서 또 막 뭐 이제 방지할 때 하다가 이제 또 오케이 그 자리 한 번으로 가자. 강도 맞았네. 라이브 좀 몰빵 키리인가요? 한 번 열 개 걸어요? 오케이. 오케이. 아 이렇게 이거 오늘 제가 보고 왔거든요. 아이네미 TV. 죽지는 않겠지. 죽지는 않겠지. 이렇게 이렇게 첨예하네. 이렇게 쓰고 우리 벌써 많이 봤네. 진짜 첨예하네. 보여줄게요. 깜이. 3주 1세 높이 여기서 왔다. 아 진짜 놀랍다. 근데 저번쯤에 너는 그러면 뭐야? 아 이거 올라오면 일단은 조금 친구들한테 이거 좀 먹혀면 돼. 오 이거 궁치밧기 지금. 확실히 뭔가 편해진 거 같아. 동점! 당뇨제 멘트 생각하고 있었는데 치고 이제 동점이 아니죠! 바로 멘트 뺏어버리면서 죄송하다고 말하기 죄송합니다 피규어 스태프 도구 찍었는데 누가 이기냐고요? 정글에서 만났네 아! 지들이 조금 이래야 된다 아 그래? 스태프 사람 낯섰어요 아 당신이 롤을 안 하잖아! 아 진짜? 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거 카메라 대회 때 이런 거 보잖아 자기가 두려울 때였다 그치 그치 생각 안 나 그럼 이렇게 빠졌을까? 그러면 뒷공 어떻게 돼? 근데 이 공 300초이스를 보여줄게 200이 아니잖아 아 싹 빼고기야? 어제 기본형 4분의 1을 보여준 200개 치는 것 같다 아 정옹이 형 거 너무 영상 많이 봐야 돼 승돌식 미친냐? 아 정옹이 형 거 같다 그래야 그러면 상독의 미칼 너 그런 멘트로 쳐라 와 쪼끝만 쐈어 아 오 딱 감아x2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승돌식 미친냐? 여기서 이제 다 빼면 아마 슈퍼패스의 간성이야? 어.. 고려해볼 만하지 여기서 이제 다 빼면 충분히 가야만 하지 승돌식 미친냐? 승돌식 미친냐? 승돌식 미친냐? 승돌식 미칼? 승돌식 미칼? 오오... 너무 아파 발 코치기 괜찮을 거고 0.25 진짜 마지막수가 다 빼 되는거야? 그럼 이제 자고 dersenby 맞아야겠지? 가야 buenaógils니까 짱 안 보여 정말 보이는데요 순기범식 앞돌 모아치기 애를 이용하는 거야 장롤을 치우는 것에 내 몸은 득점으로 내릴 수 있게 스피저를 해봅시다. 아니죠. 얘로 맞았어야 되는데, 얘를 때렸다. 뭔데요? 야, 얘 진짜... 오, 물가기가 쉽지 않아. 깨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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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. 자. 그럴 수 있어요. 얘 쳐내고, 얘 박으면, 얘 지나가고. 이론상 강해. 이론상 강해. 깨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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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지. 깨지. 툼. 깨지. 엄청 많이 해야 돼. 이론상. 오오오오오. 나이스 샷 첨예하게 원쿨을 칠 것이냐 계속 한 방에 갈 것이냐 뒤돌러 굉장히 스마트했어 이런 거 이제 배우셔야 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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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나요 아 공까지 모아칠 필요 없는 건인데 모아치게 생겼네 습관은 무섭다 진짜 투샷 모았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제가 스리뱅 기가 막히게 또 제 이론은 스리뱅 적이 없어요 아 이론상 캐슨인데 근데 가끔 예외가 있지 공이 빠지면 공이 빠지면 공이 너 포기하지 않을 거잖아 이미 지금 포기 안 했어 그치 싹 캐나 아 해무시아 다 조금만 해갖고 아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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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묻이 간다 됐지? 주리네 됐지? 주리네 너 어떻게 출리 너 또 나 진짜 안 찍을 줄 알았는데 아 쓰리 포인트야 괜찮은데 깜빡이야 너 쓰리핀 걸어 숨겨냈어 까비 사실 뭐 인생이라는 게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? 잘 치고 싶어도 안 될 때도 있고 대충 초토 들어갈 때 가면 모릅니다 아쉽게 오늘은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제가 못해서 진 거니까 남자답게 깔끔하게 아니 얘 또 어려워 또 얘도 21살이면 진짜 뭐 시간이 정말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만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어라하콘 선지 출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내일 돌아올 분은 과연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실지 기대해보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이쁘게 쓰겠습니다 아 그래? 고맙다 그래 서로서로 이제 좀 이해해주시고 그렇지 혹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댓글들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어그로성으로 쓰던데 저희도 이제 그렇게만 쓰면 텍스트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런 마음이라면 조금 예쁘게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wo, three, three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